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서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차체를 보강해주는 키트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는 차체를 보강해주기 위해서는 스트럿바라고 하는 별도의 제품을 통해서 보강을 하는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인서트 프레임은 다릅니다. 인서트 프레임이 보강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차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바디와 샤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게 바디가 되는 것이구요. 이 아래쪽에 바디를 지지하고 있는 부품 그리고 옆에 이런 서스펜션 부품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샤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와 샤시를 결합하는 형태가 여기 이 부분을 통해서 이런식으로 볼트와 너트가 조립되도록 되어 있어요. 핵심이 무엇이냐면 샤시에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중간층에 부시가 있습니다. 이 부시라고 하는 것은 부싱이라고도 하고요. 바디와 샤시는 대부분의 재료들이 철로 되어 있지만 이 부시는 다릅니다. 외측 같은 경우에는 다 철로 되어 있고 또 이 안쪽 같은 경우에도 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볼트와 너트가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단면이 이런식으로 여기가 고무로 채워져 있어요. 고무 중에서도 좀 단단한 우레탄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고무로 채워져 있고 또 중간에는 차량에 따라 또 메탈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무 사이에서 발생하는 요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을 잡아주는 게 프레임 인서트라는 겁니다. 이게 좌우의 유동도 잡아주지만 기본적으로 요격이 있도록 만들어진 현대기아차에 상하의 공간도 좀 채워주기 때문에 상하와 좌우에 대한 유동을 최소화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품 자체는 정말 작은 제품이지만 이 제품 하나로 인해서 차량이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움직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양을 했을 때 이 샤시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바디와 샤시가 유격이 얼마나 없도록 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차량의 운동 성능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꽉 조여져 있고 유동이 최소화가 되어 있다면 이 바디도 샤시와 같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겠죠. 거의 차이가 없도록. 하지만 이 유격이 차이가 나이도록 결합이 되어 있는 기존의 상태라면 아무래도 샤시는 먼저 갔는데 바디는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됨으로써 그 안에 타고 있는 탑승자는 그만큼 응답 성능이 조금 늦다라고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총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차량의 하부라고 했을 때 이게 앞쪽이고 이게 뒤쪽이에요. 이 상태에서 프론트 크로스 멤버가 있다면 여기 이렇게 앞쪽에 두 포인트가 있고요. 리어 크로스 멤버가 있죠. 이렇게 리어 크로스 멤버에 총 6개가 꽂히게 됩니다. 저도 사실 차체 보관 키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인서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부품의 이런 구조적인 특성을 알아봤을 때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 대표님을 만나서 제품을 확인을 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요격도 확실히 잡힌다는 부분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소비자 관점에 있어가지고 의문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이게 차체 보강에 효과가 있다면 왜 현대기아차는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하지 않고 부시를 고무로 개발을 했느냐 부시를 제대로 잡아주도록 설계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차량의 설계 컨셉 같은 게 있겠죠. 예를 들면 스포츠성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던가 그러한 차량들은 이러한 부분이 좀 보강이 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부시도 다르게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차체 보강을 해서 어떤 응답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소비자의 선택에 조금 더 맡겨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차체 보강 키트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이것을 꼭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의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능이 좋다 안 좋다를 어떻게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핸들링 성능이 좋아졌다던가 민첩성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좋아졌다고 하는 게 수치적으로는 없다. 다만 이것을 시공받은 사람들은 확실히 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장에서 제품을 시공하기 전과 후에 차량을 리프트에 올린 상태에서 샤시와 바디에서 발생하는 유격이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공을 받은 이후에 유격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확실히 바디와 샤시의 결합력을 더 높이게 되면 민첩성이라던가 응답성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서 승차감이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승차감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쇼컵쇼바나 혹은 스프링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싱 안에 들어간 고무나 그런 설계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차체의 컴포트성 그러니까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메탈 재질의 부품이 더 추가가 된다면 차량이 노면의 특성을 더 잘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고무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노이즈라던가 진동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잘 전달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한 성향을 원하면서 차량이 좀 더 딱딱하게 느껴지는 하드하게 느껴지는 것을 원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제품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 제품을 통해서 약간의 좀 딱딱한 서스펜션 느낌이 약간 더 들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직접 겪어보진 못했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인서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대표님으로부터 정보를 전달을 받았을 때는 사실 펠리세이드나 구형 카니발 제품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렌토라던가 그리고 신형 카니발 등에 대한 제품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제가 이 부품에 대해서 시공을 받는다고 하면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정말 어떤 사람들을 위한 제품인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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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